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로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간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5년 동안 정말 많은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5년 전에는 제가 아이 낳는데 축복하러 산부인과를 참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지난 5년 동안은 천국 환송 예배를 많이 치루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분을 보내는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받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프시던 분이 돌아가시면 또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이 돌아가시면 음식이 있는데도 잘 잡수지 못한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위로하듯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로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4절에 천국에 대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천국에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빨리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주기도문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이마옵시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 가운데서 이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죽어서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깐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목만으로도 내가 본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가보지 않았는데 가본 것처럼 써서 막 문제가 됐던 천국에 갔다 온 소년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분들이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걸 믿지만 진짜 천국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할 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멋떨어지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 천국을 소개한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묘하게도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뭐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것들 가운데 천국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 보아와 같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고개를 끄떡거리면서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주변에 늘 자주 보고 또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납파라 그 밭을 샀느니라 4절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처럼 가난한 교회 식구들처럼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 4절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돌려주어야지 그것을 속이고 사는 것이 천국이냐 모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명이 필요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전쟁이 무지하게 많은 나라였어요 전쟁이 좀 괜찮아지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일이 너무 많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당시 돈을 보물을 이렇게 맡겨놓을 은행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보물이 생기면 그것을 집에다가 숨겨놨다가는 괜히 남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가져가니까 그를 집수간 곳에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놓은 거 그런데 그 주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어디로 여행을 갔다가 객사를 해요 그러면 그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도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사게 되죠 그 밭을 산 사람은 거기에 보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라고 하면 왜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물이 숨겨 있으면 누구한테 거기를 소작을 맡기겠어요 지금 그 땅의 주인은 거기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모르는 원래 그 보물의 주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소작으로 일을 하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재산을 다 팔고 누구한테 사둔에 팔주네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갖게 된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말이 되라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는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횡재한 이야기들을 사람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배경은 이와 같으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탁 할 때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아! 저희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사람이 그랬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탁 들어오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진주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진주가 아주 싼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의 값어치는 양식이 시작되면서 확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에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세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깎아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진주가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진주를 정말 좋은 줄 아는 사람은 진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아니겠어요? 이거는 내가 이 돈을 주고 사도 남는 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해서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예화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예립니다 제가 볼게요 천국은 마치 산타나에 있는 수합 밑에서 어느 그림을 산 사람과 같으니 그 그림이 그 옛날 그 유명한 빈센트 반고호의 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 날가가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인들이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문득 그 교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안쪽에 있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어떤 낡은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게 18세기 그 유명한 어느 화가의 그림이었더라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신문에 났어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사는 이곳은 지옥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사는 일상 속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어느 순간에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한숨 쉬고 아파하다가 갓난아이의 웃음소리에 갑자기 가슴에 행복이 올라오는 그래서 그 아이의 웃음소리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집에 돌아왔을 때 아주 따뜻한 흰밥에 김치 한 조각, 김 한 장, 승용한 대접에 천국을 경험하곤 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의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탁 던지는 따뜻한 한마디에 세상이 마치 살만한 곳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을 예수님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천국은 마치 저녁 식탁의 따뜻함과 같아서 천국은 마치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와 같아서 천국은 마치 든든한 내 가족과 같아서 천국은 마치 힘들어 죽고 싶을 때 들었던 따뜻한 한마디와 같아서 이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천국은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멀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 가운데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세라고 있었습니다 돌세 이 돌세가 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아주 싼 가격에 이 돌세를 소작인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나쁜 이 돌세라고 생각해서 아주 힘든 돌도 많고 잡초도 많은 밭을 갈굴하고 그것을 좋게 만들라고 돌세보고 싼 가격에 일을 시켰습니다 돌세가 아주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야 그 가족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일하는 그 밭에 아주 큰 돌 그 돌을 아주 어렵게 옮겼더니만 놀랍게도 그 밑에 수백 년 전 솔로몬의 금화가 발견된 것입니다 돌세가 생각합니다 많이 보니 얼마 전에 주인이 왔다가 하도 돌이 많으니까 돌세 자네 혹시 이 밭 사고 싶은 마음 없나 라고 물었던 것 생각났습니다 속으로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혹이나 잘릴까봐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 사면 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다시 큰 돌을 갖다 놓고 주인에게 찾아가 주인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밭 제가 좀 싼 가격에 사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놀랍게도 이 주인이 자신이 산 가격보다 무려 두 배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돌세가 그 밭을 꽤나 사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돌세가 능청스럽게 얘기합니다 주인 어르신 그 가격은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싫으면 관두게 그런데도 돌세가 포착 사고 싶어하면서 돌아섭니다 주인님 그러지 말고 조금만 깎아주십시오 능청을 떠는 것입니다 주인이 또다시 얘기합니다 싫으면 관두래도 그때 주인 아줌마가 주인 뒤에서 속삭거립니다 아니 그렇게 세게 나가다가 진짜 안 산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내가 다 생각이 있어 저 돌세놈이 아마 저 밭을 진짜 사고 싶은 것 같아 저거 미련한 놈이거든 돌세가 알겠습니다 하고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뭐 있나? 그리고 밤에 돌세가 간 다음에 가보니 밤에 뭐 걸리는 게 돌밖에 더 있겠어요 새벽에 나가봐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돌이 많은 곳입니다 새벽에 일찍 가서 돌들을 툭툭 쳐봤습니다 혹시 뭐가 있나 하고 여전히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역시 돌세는 미련해 소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는 자신이 산 가격의 두 배를 받을 생각을 하니까 주인은 횡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것들을 표현나게 다 하나씩 팔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저금해 놓은 돼지 저금청도 깨고 아내에게 어렵게 만든 선물한 폐물도 다 팝니다 겨우 장만한 뭐 다 팝니다 전세검도 뺍니다 아내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식들은 돼지 저금통에 있는 그 코 묻은 돈을 훔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돌세도 그것들을 가족에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다 치르고 그 밭이 돌세의 것이 되었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아서 그 보아를 찾아가기 위해서 돌세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 돌을 치우면서 갔던 그 과정이 여기 가운데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데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아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주를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지옥 같고 우리 집은 이렇고 왜 내가 다니는 직장은 그렇고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렇고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상에게는 늘 똑같은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수고가 따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더 복된 것은 우리가 치른 대가보다 수고보다 천국이 훨씬 더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이 땅의 천국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내 혼자 애쓴다고 천국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같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들려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영어로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례사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영어로 했는데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혼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원하는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겠다라고 하는 거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 자유만 주장하면 결코 천국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내 것을 포기해야만이 얻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유를 포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서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나의 자유를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도 죽어서 가는 천국도 모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이 대살로니카를 쓸 때 예수님이 정말 제시림하실 줄 아는 분위기가 대살로니카 전우서에 있습니다 핍박은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고 나라는 점점 더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겠다라고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되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면 굉장히 멋진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기도하고 찬송할 내기 아이가 똥을 쌌는지 배가 고픈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울부짖고 똥냄새 나고 그러는 곳인데도 자기들은 천국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찬송하고 기도할 내기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 뭐가 부족한지 관심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영원한 천국이 올지 모른다라고 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거지들 같이 웅크려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살로니가 후서 3장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소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잊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려면 이 땅 가운데 먼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뚝하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고향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가보고 싶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도 가보고 싶으셨습니다 자신이 자라고 애쓰고 추억이 깃든 나사렛입니다 고향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같이 자랐던 친구 아버지 김씨 아저씨가 중풍에 걸렸다고 합니다 뒷집에 살던 친구 켈빈 아버지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고향에 가서 고쳐주어야지 내가 딴 동네 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내 고향 내가 살았던 나사렛에 가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을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 눈에는 놀라운 말씀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것 그 이상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것이 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늘 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늘 익숙하게 보았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천국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세레에서 살고 있던 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은 자기 동네에 있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이나 가야 여리고나 가야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저 사람에게서는 소중한 것이 내가 삶아 떼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내 집에서는 내 교회에서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난다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정말로 능력을 펼치고 싶으셨던 고향에서는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있는 곳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한 내가 하는 일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 천국의 은혜는 없습니다 늘 국가를 욕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나는 이 나라 떠나야 돼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다른데 가면 행복하실까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그가 머무는 곳에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을 이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정입니다 천국은 마치 땀 흘려 일한 남편의 땀을 닦아주는 여인 내의 손길과 같아서 천국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등에 매달려 안심하는 자녀의 얼굴과 같아서 천국은 마치 오늘 참 수고했어요 여보라고 말하는 따뜻한 아내의 한마디와 같아서 이럴 때 아멘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국은 마치 땀 흘려 일한 남편의 땀을 닦아주는 여인 내의 손길과 같아서 천국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등에 매달려 안심하는 자녀의 얼굴과 같아서 천국은 마치 여보 오늘 참 수고했어요 라고 따뜻한 말을 전하는 아내의 한마디와 같아서 내 가족에게서 천국을 만들고 경험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디서도 천국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도 없는 나는 빨리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꼭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천국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싶을 때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얼마나 절절한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보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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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